얼굴 치워봐 쟤네들 너무 싸우는데? 빨리 놔주자 아예 통째로 열어줘 그럼 사마귀 한번 보여줘 사마귀는 여기 손으로 잡지 말고 이게 무슨 사마귀지? 그냥 이번 사마귀는 약충 그냥 놔줘 자 오늘 잡은거 조심 얘네들 싸우겠다 가만 놔둬봐 싸우나? 쟤한테 쟤니야 빨리하자 모기가 엄청 많다 안되겠다 물리작기 조심해 큰놈을 먼저 잡아 물어 빨리 타 잘했어 저 나무에 붙여줘 아빠 아빠가 이거 나 저리 못 타 아니 어차피 뭐 자 가만있어봐 아빠 잡을게 오이 깜짝이야 아빠가 놀랐다 오 꽤 커 자 아빠 아빠 여기다 보내줄게 잘 살아라 가서 한 마리 더 곤 준우 갈 수 있지? 네 아 손이 안 닿겠구나 아빠가 위에 해줄게 근데 좀 다른데 놔주자 어이구 준우야 네 손조심 모기가 왜이렇게 많아 요거는 쟤들 어? 얘네 벌써 사라졌어 어디로 갔지? 수컷이 벌써 사라졌어 도망갔나봐 나준애가 사라졌어 자 너도 어서 가라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응 자 이제 우리 가자 안녕